선생님? 선생님! 이제 퇴근해? 아니요. 아까 퇴근하고 남자친구 만났어요. 선생님은 일찍 오셨네요. 왜 안 들어가세요? 그냥. 아직도 언니들 보는 거 불편하세요? 그러지 마시지. 다들 선생님 좋아해요. 선생님이 많이 바쁘셔서 한 집 살아도 잘 못 보니까 아직 어색한 건지 곧 친해질 거예요. 우리 언니들 착해요. 웃기고. 작업은 잘 되시죠? 저한테 심부름이든 물감닦이든 시켜주시면 좋은데. 아니야, 괜찮아. 들어갈까? 근데 양코치 냄새 나지 않아요? 어? 진짜 나네? 아니, 아니? 나는 안 나는데? 아니, 저번에 현 팀장님도 여기서 난다 그러시더니 진짜 양코치집이 새로 생겼나? 어? 아, 배고프다. 지금 들어가서 밥 먹으면 할머니가 여태 밥도 안 먹었냐고 걱정하실 텐데. 선생님은 드셨어요? 아니, 나도. 아직. 근데 너 남자친구 만났다며. 같이 먹은 거 아니야? 아, 먹었는데 또 배고파서요. 아, 저 원래 잘 먹어요. 아, 저쪽에 붕어빵 팔던데 그거라도 드실래요? 그래. 나도 뭐든 먹긴 먹어야겠다. 네. 가자. 선생님. 왜? 아까 기인공사 딴마 딴 네